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R 고리즘에 의해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통째로 망해버렸다는 글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불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연봉이 7천만원인 대기업을 고작 여친 때문에 관뒀어요 그런데 내가 관두니까 바로 도망을 가더라고 결국 이렇게 내 인생만 박살나버렸습니다 언제 대기업 퇴사하고 인생이 망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어때 눈팅만 하다가 지금 너무 우울하고 말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두서없지만 한번 털어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기업 다닐 때 받았던 연봉이에요 영수증 사진이 있었는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현재 나이 서른 셋 무지기고 키는 177 몸무게 110kg 초고도 비만이죠 허리 디스크를 보유 중이며 스트레스로 탄산 많이 마시고 야식 같은 거 여러 가지로 폭식을 하다가 지금 위, 괴양 및 당뇨도 왔어요 제 나이 23살 때 10년 전이죠 군대 제대하고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난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학이 아니라 자퇴를 해버렸어요 지방대학교였습니다 24살 머리 말고 몸을 쓰는 것도 돈을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부모님께 큰소리 떵떵 치면서 현장직 노가다에 입문을 했어요 기술 배우려고 그런데 배우는 입장이라며 최소 시급을 2천원밖에 안 주는 거야 하루 14시간 근무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꼰대문화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 아재들 대화가 진짜 아예 안 통해요 결국 시다마리만 6개월 하다가 더 못 버티고 퇴사를 해버렸죠 뭐 타일 기술 같은 걸 배우러 갔었나 봅니다 25살 우리 형의 권유로 광주에 있는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내 두 번 다시는 공부를 안 한다고 맹세를 했지만 이 그지같은 노가다 한 번으로 사회의 쓴맛을 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말고 다른 걸 또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원서를 접수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입사 최소 지원 자격조차도 안 되는 완전 개초라한 스펙이라는 거 말이죠 엄청난 황소 고집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다는 걸 그렇게 깨닫고 더 이상은 그런 똥을 먹지 않기 위해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 4.1로 졸업했어요 내 나이 26 이때가 제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우리 조상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꽁꽁 산업 대기업이에요 생산직으로 입사를 한 겁니다 2학기가 되고 공고가 떴다고 해서 그냥 한 번 써본 건데 헐 자격증 하나 없이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 도움이 확실한 거지 당시 자소서랑 면접 도와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여러 동기들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다들 그냥 생명의 은인입니다 참고로 당사자인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훨씬 더 좋아하셨는데요 나중에 알았지만 최종 합격 발표하는 그 하루 전날 두 분 다 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 기도를 하셨고 밤새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 집은 무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거야 그렇게 입사에 들어가서 돈 벌면서 생애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스위스여행 보내드렸어요 이때 저희 아버지 당신 친구분들에게 자랑 많이 하셨고 또 친척들 앞에서도 어깨 쫙쫙 피고 말이야 완전 당당하게 자랑질을 했죠 우리 아들이 대기업이야 근무 환경 뭐 부서도 되게 좋았고 사람들도 워낙에 좋아서 최소 사람이랑 일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어요 연봉도 7천 이상 7200인가 찍혀있더군요 중소초본 기준 3배 정도를 받았고 복지 역시 대단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이교되긴 하지만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일도 굉장히 편했어요 노말할 때는 순찰만 10분 들고 앉아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폰만 보면서 노닥거리고 그냥 천국 그 자체였죠 27살 하루는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옛날 제가 짝사랑했던 여동창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고 뭐 이야기 주고받다가 번호를 받았는데요 그 후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식으로 사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나랑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얼굴도 예쁘고 그런 만큼 당연히 인기도 많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이 친구는 인천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고 저는 지방 그리고 교대 근무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귄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얘가 슬슬 너무 힘들다고 막 징징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얘한테 완전히 미쳐있던 저는 정말 절대로 회사는 안 될 게 미친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28살에 퇴사를 해버린 거죠 당시 저희 회사 동기들은 물론이고 같이 일을 하던 우리 과장님까지 전부 다 말렸어요 미쳤냐고 왜 나가냐고 당연히 저희 아버지도 불같이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막 울면서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라 이러면서 막 엄청난 설득을 했지만 여자한테 단단히 미쳐있던 나는 결국 내 황소고집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고 인천 쪽 공기업을 준비했죠 정확히 6개월 만에 여친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SNS 보니까 새 남친 사진이 올라오네 와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질환을 했는데 대기업 때려치고 진짜 엄청난 분노와 억울함이 저의 온몸과 정신을 동시에 지배했어요 바로 그 남자 번호를 따내가지고 불렀죠 따로 만났습니다 우리 둘이 1대1로 근데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는 게요 당시 어떤 이름 모를 카페에 그 남자가 정장을 딱 입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이 참 잘생긴 거요 거기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스마트해 보였어요 사실 만나기 직장까지만 해도 때려 죽여버릴 생각이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너무나 초라한 백수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남자 직장도 좋고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고 잘생겼으니까 솔직히 나 같아도 나 같은 놈 버리고 이 사람은 만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패배감이 훅 치고 들어오면서 그냥 쭈그리가 돼버렸죠 그렇게 또 혼자 술만 차 먹다가 28살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내 나이 29 완전히 박살난 그 망가진 멘탈을 다시 잡고 한 번 더 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까지 총 3번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전날 퇴사 이력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번번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참 멍청했던 게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다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을 꿨죠 그렇게 하다가 내 나이 서른 진정한 지옥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해 그 해 상반기까지 대기업은 서류 한 번도 통과 못했고요 결국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렸는데 입사는 뭐 쉽게 됐어요 됐는데 진짜 알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200살짝 넘는 정도의 월급인 거야 비교도 안 되죠 거기다 엄청나게 잦은 야근 왕복으로 1시간 30분씩 걸리는 출퇴근 거리 등으로 얼마 못 버티고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다른 곳을 여러 번 몇 번 들어가긴 했는데 옛날 대기업에서 일했던 그 기업과 자꾸 비교가 되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야 그냥 계속 퇴사만 하는 거죠 당시 제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없었으면 마탱이가 가버렸으면 옛날에 다녔던 그 대기업 인사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재입사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어이가 없는지 막 웃더라고 그렇게 31살부터 결국 공무원을 준비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몸무게가 30kg 쪘고요 허리 디스크 생기고 당뇨가 왔어요 아니 그냥 몸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뿌리까지 다 망가진 거지 엄청난 우울증이 온 것처럼 계속 하루 종일 우울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당연히 공부도 손이 안 잡힙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대기업 출퇴근 브이로그 같은 거 보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 대기업 다니는 것도 너무 부럽고 그 열정 있는 모습 또 근무 환경 밥 먹는 거 복지 같은 거 그 하나하나 전부 너무 부러운 걸 넘어서 질투가 나니까 사람 미쳐버리겠어요 나도 원래 저랬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은 이렇게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빛이 나니까 시간을 옛날로 되돌리고 싶고 이런 허무 맥락만 상상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동창회 가지 말걸 그냥 그때 헤어지고 내 갈 길 갈걸 아빠가 나 때리고 화낼 때 그냥 말 들을걸 우리 엄마가 울면서 설득할 때 말 들을걸 이런 후회만 남았어요 아 그냥 이대로 확 죽어버리고 싶다 댓글 1번 아니 그 여자가 새로 만나는 남친을 왜 때리려고 한 거야? 남친이 있는 걸 아는데 꼬셔가지고 바람난 것도 아니고 일단 무조건 살부터 빼야 돼요 조금씩 살이 계속 붙잖아 나중에 다이어트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쪄있다고 2번 자기 객관화가 시급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행운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3번 아니 이제 와가지고 대기업 브이로그는 왜 쳐보고 있는 거야? 로또 당첨된 사람이 여자에 미쳐서 로또 용지 다 찢어밟겨놓고 이제 와가지고 로또 당첨 후기 읽는 것 같아 4번 크크크 졸라 그지 같은 로맨티스트 납샷네 아니 자기 악가린도 제대로 못하고 살면서 뭔 짓거려야 이게 5번 알았으니까 일단 살부터 빼요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내 경험담이야 이거 되니까요? 남자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을 먼저 바꿔봐요 6번 뭐 젊은 나이에 S1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잘 다니다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대를 치우고 나중에 현실을 인식한 지인이 하나 있는데 걔도 쓴이처럼 피눔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 걔 생각이 나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입사라는 게 무조건 자기 능력은 아니야 운이 따라야 된다고 운이 대댓글 헐 혹시 그 지인 나 아닌가? 이 글 읽고 내 얘기 같아가지고 슬펐는데 댓글 보고 뼈 맞았어 7번 그래 뭐 남자가 철없는 20대 때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거고 과거 역시 이젠 놓아주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앞날만 생각을 하자고 이제 와가지고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안 그래? 8번 여친이 장거래 연애 힘들다며 이제 연애 잡자고 먼저 운을 띄운 것 같긴 한데 그 말에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그 좋은 회사 버리고 자기를 따라왔다 어우 진짜 무서웠겠다 그 여자 9번 망하긴 뭘 망해 이제 시작이구만 야 주접 그만 떨고 당장 살이나 빼 면접 볼 때 양복 테러 나야 될 거 아니야 인마 10번 원래 그래 인생은 누구에게나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시궁창이 있고 그런 거지 뭐 뭐 그렇습니다 맨 처음 들어간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다음에 더 좋은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문을 빼꼼 열어보고 귀 나가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다 그렇잖아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좋았던 곳이고 천국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뭐 아무튼 뭐 어쩌겠어 이미 엎질러진 건 할 수 없는 거니까 암만 봅시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죠? 아무튼 감사합니다